잠깐만 이거 위에 아무도 없어져 탄알 사라져도 그거 맞추면 탄 자국 남거든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싸우시면 돼요 정태님도 그 탄 사라지면 힘들 거에요 정태님 하는 방식은 탄이 있어야 되니까 정확한 칠을 아니요 얘는 그렇게까지 못 주자는 거 아니에요 정태님도 안전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남겨주시기 다시 한번 남겨주시기 아, 하나도 안맞네 적찰이 어딨다는데? 여기 있구나? 적찰 잘했고 네, 라면 맛있게 드세요 어, 잠깐! 아, 맞다 그, 경찰이 두가지 알았지, 이제 아래로 가야지 어, 우리 흥대분이시네 네 좋은 말입니다 방송 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못 켠거죠 아, 이럿 아, 이럿 잡았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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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프다 에니미 십트 인사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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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야 도망.. 도망가면서? 도망가면서 쓴다고? 알자스가? 도망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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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면서..